자, 움직임 좋고 슥슥슥하다 짭짭짭 해장 그렇지요 좋아요 아래위 짭짐 후퍽 걸어도 돼 그 다음, 아니 내 집 배 때리고 나서 바로 들어갔어야 돼 앞선 살리고 잼잼 나가야죠 자 임팩트있게 깊고 강한게 빡빡빡 나가야됩니다 그렇지 더 나가야지 빠질 필요없이 빡빡빡 나가야죠 양옥 걸어야지 그때 그때 바로 그냥 양옥 땅땅 질러버리면 되는데 뱉으려고 들어올 때 지금도 딱 버티고 있다가 아래위 아이고 움직임 좋고 밑에 팍 쑤셔야 돼 밑에를 보고 얼굴 때리려고 하면 안되고 가슴을 보고 팍 쑤셔야 돼요 가슴을 보고 팍팍 까 Á 빡빡빡 아 가빡빡 쭈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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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팝 깊게 팍팍 들어가봐요 깊게 먼저 해보세요 금주씨 먼저 해봐 쭉쭉 에이 받아쳐야 돼 버티고 있다가 그렇지 아래위 그렇지 아래위 어이 좋았어 그렇지 어퍼로 쑤욱 올렸어야지 훅어퍼 양욱이 아니라 훅어퍼 훅어퍼 엇갈리게 바디 어이 좋아 한번 더 들어가요 먼저 들어가봐 아잇 자 라스트 라운드 파이팅 주목 많이 내야 됩니다 훈련이야 운동이야 쭉쭉쭉 깊게 한 번 더 바닥 쳐야되 하이잇 주목이 너무 후쩍거리는데 빠빠하고 원투 들어가봐요 빠빠하고 원투 한번 더 가드 붙이고 밑으로 가슴 보고 원투 원투 훅 원투어퍼 쭉쭉쭉 나가야되 원투 훅어 받아쳐야 돼 양욱으로 바다쳐야지 마지막 화이팅 해봐요. 라스트 화이팅 할 수 있다 화이팅 마지막 받아차 할 수 있다 마지막 받아차야 돼. 양옥으로 그냥 내쳐서 업으로 그냥 양선수 수고하셨습니다. 라스트 화이팅.